제가 요즘 챙겨먹고 있는 단백질 셰이크에요 그 저는 단백질 셰이크를 많이 먹는 편은 아니구요 그 탄단지 비율을 맞춰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못먹은 날 있잖아요 단백질 고기나 계란 뭐 이런거 좀 못 챙겨 먹은 날 하루에 한 컵만 먹는 건데요 아주 요즘 들어서 요걸 좀 복용을 했더니 한동안 사실 못먹었거든요 어쨌든 뭐 복용을 하니까 좀 단단히 근육이 좀 단단해진 느낌 뒤쪽이 특히 뒤쪽 라인으로 주변 분들도 많이 멋있다고들 더 얘기 더 많이 듣고 있구요 그 전에는 외국 제품들 많이 여러 번 먹었어요 그런데 과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도움될 때가 있어서 먹긴 먹었는데 요 제품은 뭐냐면 제가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맛도 많이 달지 않고 순하구요 정말 또 좋은건 우리 국내 서울대에서 개발한 거래요 킹콩 머슬 킹콩 머슬 킹콩 331 제품인데요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고 또 국내 제품이니까 우리 여러 단백질을 찾으시는 분들께 대한민국 제품을 사랑하자고 또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머슬 킹콩 단백질 셰이크 소개시켜 드려 봐요 초콜릿 맛인데 굉장히 초콜릿 맛이 연해요 향도 살짝 나구요 많이 달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어요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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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